원샷 한 번 보여줄게. 빡 하지 말고요. 자, 엄청난 양입니다. 우와, 이거 한 그릇이야 이거는, 다 반 그릇. 나 이거 먹으면 끝이 안, 나 오늘 안 먹어도 돼. 그럼, 그럼. 오케이, 오케이. 자. 숨만 안 끊어지면 되지? 의문적으로는 쉬운 노래 주면 돼. 나 누구한테 주면 돼? 피알 줘요, 여기다 줘야지. 할게. 은근히 낯가려요. 날 쉽게 보지 마. 막 끊어줘야 돼. 막 끊어줘야 돼. 막 끊어줘야 돼. 마..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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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와야 돼? 그래, 그리고 대사메 붙여도 있어. 대사메. 오케이. 아, 이 게임 재밌어. 이 게임 재밌어. 오케이, 오케이! 하나, 하나. 거의 다 왔어, 여기까지. 여기까지 왔어, 여기까지 왔어. 긴장돼, 긴장돼. 나 긴장돼. 여유롭게 생각하면 돼. 여유롭게 생각하면 돼, 여유롭게.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약해서 오, 잘해, 잘해! 그 마음을 잡지 못했네. 내 맘인데? 내 경렬을 한다, 경렬. 자, 여기 자국을, 자국의 운명. 사랑했던 그대여 어느 노래요? 네, 누구를 맞춰야 돼. 이걸 맞춰야 돼. 누구를 노래인지 얘기해야 돼. 3, 2, 1, 김종인! 숨을 빼면서 머리가 안 돌아가, 뇌가. 숨이 빠지니까 뇌가 돌아가. 아, 그러면 안 되지. 그거 원샷 하기로 했어요.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와, 진짜 대박이다. 나는 잡채. 잡채만 있으면 나는 그 팀한테 정말 시선을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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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이 이거 어떻게 다 먹어. 와, 진짜 대박이다. 오, 김종명, 김종명. 잡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지? 먹고 있는가, 토하는가 지금 뭐야? 들어오는 거 맞지? 뱉고 있는 거 같은데? 진짜 많이 먹었어. 역시 잡채 귀신. 어떻게 그렇게 먹지? 종민이 형 이 게임을 잘하시네. 맛도 못 느끼고. 한 번에 먹겠다고. 맛도 못 느끼고. 진짜 미치겠다 진짜. 뭔 맛이야 이게. 아우. 아하하하하하. 뭔 맛이야 이게. 아우. 아하하하하하. 뭔 맛이야 이게. 접근심이. 氣 및 방송에 오는 게 한 개고요. 헤이니다. 저희들이 다 확인하는 게